64카운트 투올 어드밴스드 작품이고 AAB, AAB, AA16카운트 BB로 끝나는 작품입니다. 카운트는 1,2,3,4,5,6,7,8,1, section 2 투 바크 홀드 하시고, n바게 스텝 사이드, 3바게 비하이드를 모르시고 한 박자 홀드, 왼쪽으로 이블레이 턱, 피버턴 마시고 오른발 스텝 포워드에 놓으시면서 왼발 스텝, 스텝 하시면서 스윗 가겠습니다. 가운 짓은 2, 3, 4, 5, 6, 7, 8, 1, 섹션 3, 2 하시면서 2박에 4시 30분, 타이블리 턱 가겠습니다. 발물에 윈ій턴하셔서 4시 30분, 30분 바라버리시고 3박에 내iye Consult 4&5, 4에 Fidentified Seg muscle, 6, 7 forward, back live cover 발물에 핸icação 하시면서 왼발 스텝 포워드 하시면서 이렇게 10분 바라버리겠습니다. 카운트 2 3 4 6 7 8 섹션 4 상근에 일결하시면서 왼발 크로스로 놓으시고 다시 상근에 일결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발 내리시면서 힘으로 가시고 왼발 축이로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세제 박스를 하겠습니다 왼발부터 크로스 백사이드 포워드로 마무리 짓습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8 8 3 4 5 6 7 4 5 5 6 7 8 빈 파트입니다 빈 파트는 섹션 1,2가 2번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워 워 워 사이드락 리커버 스텝 크로스 하실 때 10시 30분 방향 바라보시겠습니다 힐방스 4분의 1 턴 힐방스 4분의 1 턴 하셔서 4시 30분 방향 바라보시고 오른발 스텝백 그대로 하시면서 스윗 왼발로 오시면서 오른발 스윗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그대로 비하인드를 놓으시고 8분의 1 턴 하셔서 6시 30분 방향 바라보시면서 사이드 오른발 스텝 크로스 왼발 빅스텝 가시면서 드래그로 가보십니다 놓으시면서 왼발 사이드 포인트 두겨데로 가져오시고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두겨데로 가져오시고 왼발 4 데이터치 두겨데로 가져오시면서 왼발 플립 가겠습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와 섹션 4는 반복되어 있습니다 1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비하인드 2 3 4 5 6 7 8 1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2 3 4 5 6 7 8 8 16 카운트 있습니다 w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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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ward shuffle 오른발 corner recover shift 비하인드 side cross 한 방자 hold and three 한 방자 hold and step side 넘으시고 5 6 7 8 어깨를 쉬밀하시면서 걷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카운트 할게요 1 2 3 4 4 5 6 7 8 1 2 3 4 5 6 7 8 5 9 10 11 11 12 12 12 12 12 12 12 11